자동차 검사 과태료에요 그냥 과태료 내고 싶어져요 가진거라고는 지난 20년간 쌓인 우정의 친구밖에 없어요 친구한테 대신 검사해달라고 부탁해요 대신 운전해달라고 야 나 운전 끊었어 야 아니 운전이 무슨 담배냐 소리야 야 나 운전 끊었어 야 나 전화도 끊는다 예상을 했지만 나보다 더 독한 친구에요 그때 눈앞이 환해져요 삼성화재의 도어 투 노어 서비스가 생각나요 전화를 걸고 위치를 알려줘요 그러면 삼성화재 직원이 내가 원하는 날 원하는 장소로 와서 자동차를 인쇄해가지고 무려 20가지나 되는 정밀 진단 후에 다시 나한테 가져다줘요 우와 빠르게도 정말 빨라요 대행 수수료도 없어요 아싸 나 돈 굳었어 자동차 검사기에 3단 콤보예요 정말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히터가 이상할 때에도 헤드라이트 불빛이 약할 때에도 브레이크가 살짝 밀릴 때에도 차에서 고무 타는 냄새가 나도 삼성화재의 도어 투 노어 서비스는 어디든지 찾아가요 누가 삼성화재 애니카가 왜 좋냐고 물어요 이제는 대답할 수 있어요 삼성화재는 내 시간을 갖게 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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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